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홍보 영상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번 교육 1기는 A반과 B반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A반은 2월 18일 토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가 1차, 3월 4일 토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가 2차로 마무리됩니다. B반은 2월 25일 토요일 13시에서 17시까지가 1차, 3월 11일 토요일 13시부터 15시까지가 2차 이렇게 격주로 구성이 됩니다. 교육 내용은 스마트홈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고객 컨설팅하는 방법, 제품 선택과 패키지 구성 방법, 스위치 구성 방법과 활용, 조명과 차양 설계, 네스트 온도 조절기 설치, 모드와 자동화 설정, 그리고 공정 과정, 마지막으로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들으시면 제가 쇼츠나 영상으로 몇 번 업로드 했었던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등록금은 부가세 별도 60만원인데요. 40만원 상당의 교보제가 지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 회사에서 2인 이상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 교보제 지급 없이 30만원이 추가되니까 신청서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A반 8명, B반 8명이고 선착순 마감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인원을 조금 상향하거나 교육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경기도 시흥시 목감이고요. 신청인원이 많아서 변경이 된다면 서울 마포 근처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수료하시면 저희가 기술지원도 해드릴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대상 교육이다 보니까 일반인분들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육신청은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여부는 이메일로 회신을 드릴 거고요. 스마트홈과 인테리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